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저를 검색하시고 또 백의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세계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테란노 대학교 바로 10월 학기 한글날부터 시작하는 제2의 전성기 강의 브랜드 텔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백의성 역사 전문 강사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GIF로 조금 이렇게 효과를 줘서 좀 번쩍번쩍하게 해놓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얼굴들이 나오고 브랜드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달러들이 나오게 됩니다 억만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억 원씩 써도 까딱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과 조직을 구축했는가 그 조직에서 돈은 어떻게 나오고 돈은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그 돈과 조직이 어떻게 세계사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저하고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보시죠 1강 자동차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하면 자동차일 겁니다 그 자동차를 만들어낸 장군인 1부에서는 헨리 포드를 보시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 이름 만들으면 어느 회사의 CEO인지 딱 아시겠죠 카를벤츠라는 사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상징하는 신대륙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유럽이라고 하는 구대륙을 상징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2부는 이름은 들어보았는데 이름은 들어보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 사람이 바로 캐피탈 여러분은 우리 시중에서 많이 보는 무슨 무슨 캐피탈 무슨 무슨 캐피탈의 세계원조 바로 제이피 모건 존 피어모트 모건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 2부로 나누지 않고요 바로 모건의 돈, 모건의 조직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강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언론 미디어의 억만장자의 모습 결코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인종학적으로 무대받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흑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도 뭐 한미학이 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억만장자가 되고 미국 영역사장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탄생시키면서 오프라바마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플러스 오바마 이렇게 부르게 되는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는가 이것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루퍼트 머독이 미국에서 스포츠 중계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언론의 대명사로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언론 재벌의 아주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강을 구성하게 됩니다 돈과 조직은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면 돈과 조직을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까 손아귀에 미리 넣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가 지난 3월 달 여기 코지에서 했던 똑같은 방송 똑같은 유튜브 똑같은 강의 뭐겠습니까? 석유왕 로펠러 그 다음에 현실과 공상의 만남에서 마윈과 레리 페이지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억만장자인 중국의 오병감과 공상희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세계의 그림자 정부인 것으로 착각되어지고 있는 로스차일드 패밀리라고 하는 이 네 개를 다룸으로서 저는 오늘날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만 3천 명 그리고 로펠러의 경우에 조회수가 24만 회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백희선 강사를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했던 강의 그 강의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오프라인에 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찍고 있는 스튜디오가 25인실인데 25인실을 꽉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 그리고 10월 16일 10월 30일 23일은 촬영작가의 개인사정으로 쉽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5개의 강의 방송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프라인에 많이 와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테헤란노 대학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시즌2 백희선 학과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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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